안녕하세요. 2019년도 WG투어 4차 대회 우승자 1879 김채원프로입니다. 퍼팅은 돈이라는 말이 있죠. 드라이버는 쇼고 퍼팅은 돈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시즌 중에도 투어 뛰면서 퍼팅 연습을 엄청 많이 하는데요. 보통 하루에 샷 연습은 한두 시간 정도 한다면 퍼팅 연습은 정말 한 4시간, 5시간 정도 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퍼팅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먼저 그립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드라이버나 아이언 치실 때 잡는 그립은 이렇게 오버랩핑을 만약에 잡고 계신다면 이렇게 잡고 계실 거예요. 오른손을. 그런데 퍼팅은 반대로 이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손목을 좀 덜 쓰기 위해서요. 그런데 저는 더 손목을 덜 쓰기 위해서 왼손 검지를 이렇게 받쳐줘요. 그래야 손목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항상 연습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팔로우 스루인데요. 긴장하다 보면 팔로우 스루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긴장을 하면 경직이 돼서 이런 식으로 약간 들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빈 스트로크를 할 때 팔로우를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빈 스트로크를 먼저 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보통 빈 스트로크를 하실 때 백스윙을 먼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팔로우 먼저. 하나, 둘. 이렇게 하고 공을 치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팔로우 스루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1879의 김채원 프로였습니다.